건강검진 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을 맞아서 건강검진 안내 문자를 믿기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 대표 번호 1577-1000번이 적힌 건강검진 결과나 검진 안내 관련 악성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인 만큼 절대 접속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. 해당 악성 문자를 접속하면 가짜 공단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개인정보가 유출 경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건보공단은 문자를 통해 건강검진 결과를 안내하고 있지 않고 검사를 안 한 시민에게는 공단의 공식 홈페이지가 적힌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